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해보는 코트를 웃겨라 성대모사, 모창, 개인기 등등 여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상금 100만원이 걸려있구요 제 입꼬리라도 이제 미동을 하게 된다 재밌었다 객관적으로 좀 재밌었던 것 같다 뭔가 신박하다 잘한다 라는 느낌을 주면 바로 돈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으로 드릴게요 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새로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올려주셨고 일단 빨리빨리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딱빠딱 빨리빨리 야무지게 존무지게 빨리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저번에 했던 걸 웃기지 말자 재미없어요 얘들아 제발 독창성 있게 좀 뭔가 남아내가 좀 그런 걸로 좀 해야지 게이새끼들아 맨날 했던 거 또 하고 하면은 진짜 이 창작의 영역이야 이것도 남을 웃긴다라는 것도 볼게요 자 딸근대위 안녕하십니까 딸근대위 너 야동배우야 야동배우야 야 또 좋다 비영신새끼 자 그림쟁이님 제 개인기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김민교씨 그려봤어요 어우 재미없어 비영신 개새끼 그림 그려놓은 거 봐 얘들아 족같지 않냐 어우 재미없어 비영신 어우 노잼 어우 노잼 바로 노잼이구요 예 자 바로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 김민교야 자 일단 다음 너무 키운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조금 줄이자 음 요렇게 해서 싹 오케이 자 다음 분 모셔볼게요 나는 이런 일배하는 새끼들이 하루빨리 뒤졌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예 진짜 점띠 젊은 10대 2 중후반부터 20대 초중반까지 일배하는 개새끼들 사회약 쓰레기 새끼들 나한테 걸리면 뒤진다 자 바로 다음 오리님 볼게요 징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 아 좀 하려면 제대로 해라 개새끼야 좀 재미있게 왜 못하는 거야 나 좀 기분 좋게 좀 해줘봐 다음 다음 자 우리 디아크님 볼게요 디아크님 아 씨발 십질이 새끼들 지들이 재밌는 줄 알아요 다음 코트와 철구 휴방때 아이고 형님 놀기 싫으면 죽어야지요 자 갑니다 너 오늘 두 번 하겠다 만원 드릴게요 신선했어요 약간 내부자들의 그거를 연출을 한 거죠 예 일단 기준은 접니다 예 만원 드릴게요 예 다음 볼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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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족같다 얘들아 이런거 좀 하지 말자 이게 재밌냐 재미가 없어요 어 일평생 한 스무살 처먹은거 같은데 스무살 처먹을 동안 니 인생에서 유일한 개인기 하나라도 없으면 넌 엑스트라 인생이야 씨벨럼아 이런거 하지마 알았어 다음 갈게요 자 우리 정보충 피들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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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싫다 씨발 찐따새끼들 아 내 방송 왜 이렇게 찐따새끼들이 많지 어 비용신 새끼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개노잼이고요 다음 미란이 음 어 이건 좀 재밌었어 아 이거 인정 제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남을 묘사를 할 때 이런거 굉장히 좋아요 예 미란이 약간 좀 연상이 됩니다 그런 어떤 플로우 이런것들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노면 지워 이 개새끼야 좀 씨발 이런거 하 아 안되겠다 랄프쿤한테 전화할게요 영빈게이한테 전화할게요 영빈게이야 예 이거 왜 안지우노 제가 로그인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어 일단은 형 아이디로 로그인 그럼 오늘 노무현 사진 계속 봐야됩니까 예 어쩔수 없습니다 영빈게이야 예 알았다 일단 뭐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 도야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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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이런 이런 이거는 뭐냐 바로 설거지를 하다가 이렇게 손을 씻는데 상처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손 상처 때문에 아 아 흥아 바로 이겁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다음 볼게요 코형 여포 시절 말 못하는 어버버되는 그냥 농아 새끼들은 야 이거 진짜 또 음성 저기 또 잘했다 어 잘했어 야 이거 또 또 이렇게 했네 또 이런 식으로 했네 야 이거 또 옛날 어떻게든지 뭐 저 야 또 이거 또 어 이거 진짜 조작 잘했네 이런 거 조작하지 마 어 진실을 가리려고 하지 마 이런 날조와 선동으로 알겠어? 미친 새끼인가 자 일단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저런 새끼들은 관심을 가져주면 안 돼 자 자 다음 자 우리 그 옆집 돼지님 너 정체가 뭐냐 너 정체가 뭐냐 옆집 돼지? 장난치냐 이 개새끼야 다이어트 왜 안 했어 살 왜 안 뺐어? 나 BJ 한다 아우 재미없어 비영신 씨발 새끼 다음 아 좀 그만 해라 얘들아 어? 야 나도 좀 먹고 살자 이제 좀 그만 좀 들러붙어라 개 개 때문에 빡치면 해놓자 볼게요 재미없고요 머시베놈 머시베놈 토동동장 요즘 잼민이들 사이에서 난리야 난리 어? 선생님이 야 너 숙제 왜 안 했어? 난 몰라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이렇게 한대요 요즘 네 머시베놈이 아주 이 잼민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나 몰라요 이런 비영신 같은 새끼 다음 대캐꼬 코트의 약속 오빠 언제 지켜? 2019년 1월 3일 오전 4시 18분 노래하는 코트는 지금부터 공약을 이행한다 다음 몽환의 수 강군이 야 야 이런 게 재밌냐 너? 네 사상이 난 진짜 역겨워 구역질라 바퀴벌레 새끼 보는 것 같아 나이처먹고 일배하고 싶냐? 비영신 다음 형님 저님 형님 저 미란인데 얼마 주시나요? 만 원이요 다음 노동요님 조금만 해 다음 서덕준아 이 시청자가 코트 고추를 이래 보내주는데 이거 한번 보이시다 꼬리꼬리 하이마 꼬소 하이마 쳐지긴 쳐지긴 존나 웃기네 아 와 꼬소 하이 쳐지 아프리카에서는 주나라는 사람의 입지가 좀 좁겠지만 그리고 주나라는 사람을 여자로 알겠지만 유튜브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주나TV 굉장히 팬이구요 예 유튜브에서 또 이제 진짜 정말 웃음을 웃음코드가 정말 높으신 분들은 주나TV를 다 구독을 하고 있죠 예 존나 재밌어요 주나님 만나 뵙고 싶네 한번 다음 이분 어 2만원 드릴게요 재밌었어 문태식님 꼭 이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우선했습니까 시바새끼들아 다음 스카이 민혁 친구들 셋이서 바나 구해 안되고 하면 제나 꼬매 병신 헤네시스님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 어 자 헤네시스 다음 설거지님 이 소리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에 막 비비다가 뭐래 다음 키잡고 못생겨서 슬퍼요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웃겼다니 다음 나 김제슨이 심심하게 남이 했던거 좀 그만해 덕창적으로 가자 다음 카트라이더 원슈타인 왠가르디 옹레비 오우사 왠가르디 옹레비 오우사 왠가르디 아이 병신새끼 정말 다음 코트 백태 냄새 맡는 아르미 아 진짜 퀄 왜 이렇게 떨어져 자꾸 새끼들이 다음 다메다메 다음 내가 야동볼때 코트방송볼때 다음 뭐 다음 이거 잘 안들리니까 다시 녹음해서 올려 알았지 잘 안들렸어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나스님 다음 다음 에 자 머집에는 졸두운색십니다 아 재경우중 재민들이 비교조파 운순같이서 재경우니까 퍼센트 조건소 재경우고 계십니다 자 머집에는 바로 계십니다 다음 임팩트 없어요 속사포랩 섹스 빠구리 보집할놈 너 이 씨발놈 이 새끼 돌았나 이 병신이 너 지금 고정 닉네임으로 이 개새끼야 대한민국 땅에서 어? 고정 닉으로 이렇게 글을 쓰면 병신도 안 잡힐 줄 알아? 돌았나 이 새끼가 너 나한테 너 이거 고소한다 어? 미친 새끼 아냐 이거 자 다음 네 다음 환자분 윤태우 환자분 침대 위에 올라가서 바지 벗고 고춧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장님 다음 환자 요도결석 환자입니다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너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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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넌 다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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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아 미안 어어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와 우승 코드 봐라 와 재미있네 에엥? 존나 재미있다 히히야하하하 보자 보자 그죠? 두고 보자 에엥 피 미친 새끼 다음 조강일 그만해 그만해 이시발 진타 새끼야 그만해 이시따새끼들아 안 재미있고 안 똑같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만해 이시발 이시발 찐따새끼야 이시따새끼들아 안 재미있고 안 똑같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시발 재밌는것 좀 해봐라 재밌는것 좀 좀 그런거 없어? 야무지는거? 이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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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주작도 이제 안 통하네 야 상맘아 커피 좀 갖고 와 돌아올 때 큰 거 들고 옵니다 여러분들 큰 거 옵니다 큰 거 와요 유튜브로 폐간 수련한 우리 족구를 다들 응원합시다 큰 거 옵니다 다음 째깍 커버 상처만 생각해도 알 텐데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처만 생각해도 알 텐데 어우 역겨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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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이 병신 개찐따 새끼야 좀 아이 씨발 웃기라니까 그냥 아무 소리나 그냥 이거 핸드폰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뭔가 남을 좀 재밌게 해보거나 뭔가 그런 능력이 있는 애들이 하는 거지 왜 개나서나 하려 그러니 다음 100% 1배다 다음 다음 자 안녕하세요 뻑가미라 오늘도 여전히 뻑가뉴스 존나 싫어 뻑가뉴스 다음 지코 사상검증 테스트 스토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어 딱 이 노래 들으면 진짜 무슨 생각이 드는지 딱 그 얘기부터 어 그 얘기부터 해봐 알았지 어이 진짜 문제 있어 야 기분 좋다 아 아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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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여자애 같은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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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 포트 노래하는 코 다음 안녕하세요 어제 한시경의 열차 다음 다음 랭랭랭랭 랭랭랭랭 다음 랭랭랭랭 아이 씨팔새끼들 정말 짜증나는구만 어? 아이 정말 다음 자 다른 친구들 사진 하지 말랬지 목 쉴 땐 쉬운 랭랭 이 차새끼들 다음 국좌해 모두 국좌해 아이비 버리스 해 모두 국좌해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게 없으니까 국좌해 오케이 국좌해 호주국좌 요즘 뭐하고 살죠? 아는 사람 많이 없을텐데 호주국좌 다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변입니다 농변입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농변 다음 큰일날 새끼네 이 개새끼가 으악 다음 빨갱이들은 오늘 인정사정없이 다가주시길 바란다 어 모든 죽여도 좋아 빨갱이 개새끼들은 모든 책임은 전부다 국가에서 지급이 도록하마 엉건 빨갱이 들을 조시길 바란다 잡담 출발 야 천방에 빨갱이 출몰 도저히 빨랭이 개새끼들이 너 족깨기 새끼들이 개새끼 가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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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우리 엄마 자 다음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다 다음 사마귀 재밌는게 좀 나오긴 할겁니다 계속하다보면 세자님 행님들 반갑습니다 병신 바이스 벌사 거미토미지 디에이 경찰이 벌써네 디에이 개조일거 같다 다음 다음 우리엄마라는 닉네임은 너 한번만 너는 안대가 안틀어 개새끼야 문재인 개새끼야 뭘 뭘 들은거지 내가 문재인 개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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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돈가스 먹어봤어요? 돈가스 여기 청라에서 존나 맛있어요 저는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다음 다음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전화번호 아니지 안 돼요? 안 돼요? 시빨전이야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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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의 성추행 성폭행범 같은데 아니 시빨 이거 왜 나랑 엮어 이거를 미친놈 아니야 돌았나 어 이런건 하지 마세요 갑분쌉니다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콜 일생일대 그냥 자기 인생 최고 업적이야 스네이프 교수 목소리 조금 따라한거야 해리포터 병신 아유 시벌놈 다음 알라쿠반 다음 나이 마흐놈 배왕 훔기고 잘 살게 해줄 수 있구요 비영식 주절주절 말이 많아 재미만 주면 되지 다음 애들이 너무 많이 울리는데 아니 애들아 내가 안 웃었던거는 다른걸로 해봐 도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도전의식 도적의식은 좋아 근데 너무 같은걸로 계속하면 재미가 없어 내가 왜 안들었겠어 내가 왜 넘겼겠냐고 알겠지 알라쿠반 나이 마흐놈 나이 마흐놈 조꾸성댐 자국 다음 렛 스톰 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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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행시 가겠습니다 어 나도 알아 2행시야 돼지새끼야 운 띄워주세요 먹기만 하는 윤태훈 돼지새끼야 따 아 쟤 이런 애들 불쌍하다 너를 위해서라도 니 주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1배 끊어라 새꺄야 뭐 니 목소리까지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1배 노래를 틈다? 이거는 상당히 너의 그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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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제가 있다 너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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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이스리플 갤러리에 이렇게 도배를 해서 정말 죄송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사실 조현병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도배를 했는데 정신병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음 그리고 뜨금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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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옛날에 여자 엉덩이 만졌던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법정 공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만지고 싶은 엉덩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바로 코트 유튜버이고 이런데 아 이 새끼 만원 드릴께요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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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송 끝났어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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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성관계 불숨을 걷은 새끼야 아니 내가 무슨 랄프한테 그렇게 해계망측한 소리를 했다 그래 어... 모모 듣자고? 모모 재미없던데? 까말또둠을 떴을 때 이거? 비용신 같던데? 재미없는데? 모모 쳐봐? 오우 재미없는데? 존노 재반데 이걸 왜 들으라고 한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짝굽니다 여러분들 짝굴스 구하고 있고요 아니 형님들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철구 응급하지 마세요 철구님이 응급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아니 노래하는 고드세 예? 짝굽니다 여러분들 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짝굽 목소리 이렇게 좀 짜증이 나고 좀 이렇게 좀 싫지? 어...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뭔가 이 특유의 말투랑 이 톤이 좀 족같음을 자아내는 것 같아 어... 뭔가 좀 듣기가 싫네 다음 뭐 이렇게 많이 울렸어? 크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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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록식 이근대입니다. 지금 성대모사 어중간하게 따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성대모사 잘하지 못하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명예를 실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성대모사를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합니다. 어떤 것을 잘하냐. 제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 기분 좋게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는 저에게 따로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따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새끼 웃기네. 알았어 2만원 줄게요. 재밌어. 아 이 새끼 기침. 나 이거 웃겼던 게 뭐냐면 제 책이 나올 때 꿀팁이래. 안녕하십니까. 록식 이근대입니다. 이게 존나 웃겼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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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프야 형 근데 존나 잘생기지 않았냐 삭발에도 동글동글하니 존나 귀여운데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내가 남순이보다 낫지 않냐 아우 재미없어. 아우 늘어져 그 아우 아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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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귀여워 이 번 홍준표 당당하다 홍준표 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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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뚱 띵뚱 호잉 호잉 띵뚱 미친 새끼 띵뚱 띵뚱 호잉 아 웃긴데 뭐가 이 새끼 말하는게 좋나 웃긴데 마음 드릴게요 다음 처음 코트거를 본 아름 뭐야 이게 다야 이거 완전 동그랑땡이잖아 이게 뭐야 아니지 오 오 오빠 이게 정말 오빠 것이야 이거지 예 이거죠 음 다음 아니 이 양반은 내가 여기서 잠깐 쉬는 타임 잠깐 쉬는 타임 여기서 한마디만 하자 이렇게 지금 새벽에 좆 빠지게 하는데 추파줍스 기프티콘을 하나 던져주세요 이거 너무하잖아 나이 마흔에 지금 직장짤리가 이러고 있는데 알겠어요 당신 컨텐츠를 위해 개구생하는 어린 영혼들어 보세요 급식틀 피 빨면은 300원짜리 추파줍스라고 던지 둬 아 이 분 만원 드릴게요 예 아 좀 죄송하네요 예 다음 는 구라야 안줘 이 개새끼야 하기시름 하지마 웃기던가 안줄게요 21대 국회의원 누가 뽑았냐 다음 다음 진짜 일병한 새끼들 존나 부쌍하다 진짜 코트야 네말이 너를 위해서라도 너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입에 끊어라 미친 족같은 소리하고 있네 병신같은게 일배를 한 적이 없구만 일생일대 다음 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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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몰라요 있던 것 난 몰라요 재미없고요 그러면 태비급으로 1랑 어 어 다음 다음 피를 가려을 날 위로을 하는 작은 우산을 더원이 부르는 우산이야? 다음 병신 어휴 안녕하세요 코트형님 빅뱅의 뱅뱅뱅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다음 다음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문구로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격이 제가 미래에서 방송 인생 10년동안 9년동안 솔직히 혼자 해왔는데 아 진짜 너무 저는 이때 말고 아니 장피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말란 말이야 하지마 아니 왜요? 아니 씨발 년이라뇨 그만해라 개새끼들아 다음 족가는 소리 그만하면 안돼요? 부탁 좀 드릴게요 님아 불안해 칠상파 알죠? 예 칠상파 알아요 그 새끼들 그냥 밥에다 칠상사이다 말아먹고 그런 새끼들 아니에요? 다음 실력차 안이 느껴지 기원을 주고 비용신 다음 어휴 랄프야 운동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재미없어 나는 이유배일수도 있어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갑니다 랄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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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물장구를 치는데 물장구를 치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거야 하루종일 쇼핑하러 다녔거든 그래가지고 물장구를 치면서 하아아 랄프야 랄프야 이거야 이해가 어 다음 잘생긴 남자만 밝히는 새끼는 뒤져버려야돼 다음 음 건어게이야 소속사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꼭 먼저 말해야돼 하하하 내일 형님 그래 내일 보고 하아 현재 존나하네 욕망의 하아리 쉐키 다음 다음 나는 친구가 없다 내 친구는 코트밖에 없다 난 코트가 좋다 영원한 내 친구 코트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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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친구가 없다 나는 아프리카TV 코트만 본다 영원한 내 친구 코트 다음 다음 때린 사람은 경찰이 되었어요 다음 욕도 하고 싶은데 형님이시고 하니까 월급도 주시고 하니까 내가 보너스 1000만원 줄게 자겠습니다 고맙다 뭐야 다음 징그럽다 징그러워 뭔 노래가 이렇게 많아 그런거 몰라요 다음 아무 부금 따라해볼게요 만원 주세요 헬로콥터 한 사람이에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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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태훈이 팬티 이 태훈이 팬티 나 같은 나라서 열심히 살았다 아름이나 나나 열심히 살았네요 다음 다음 안녕하세요 올리버 쌤입니다 와 저탱이 보소 다음에 봐요 바잉 안녕하세요 코트 형님 스타크래프트의 파이어뱃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오 오 아유 비영신 이렇게 많아 파이어뱃 다음 오빠 오빠 솔직히 오빠꺼보다 내꺼 더 좋은거 같애 오빠 솔직히 오빠꺼보다 내꺼 더 좋은거 같애 하음 진짜네 하아 음 음 다음 여러분들 바이 오빠 수고하셨어요 저녁 먹으러 저 이제 랄프 오빠랑 갈게요 어 그래 아름아 수고했어 근데 혹시 오빠도 거기 낄 수 있을까? 오빠 가지가지 한다 이 비영신 새끼야 아우 재미없어 랄프랑 아름이랑 러브라인을 왜 넣어 거기다가 다음 이 시간부터 내가 명령을 따릅니다 그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돼 정신 똑바로 차려 빨라 씨발련아 비영신 다음 잠깐만 야 모스보 너 뒤진다 너 일생일대에 니 유일한 개인기가 이거 같은데 그만하라고 씨발놈아 몇 번이고 내가 계속 듣다가 꺼버렸잖아 그럼 다른 걸 하면 되지 왜 이걸 가지고 끝까지 날라 하려는 거야 병신같은 새끼가 진짜 이게 뭔 재미냐고 코 코트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코 코트야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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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련아 뭐야 이 비가 끝일 때까지만 이 밤이 눈 뜰 때까지만 잠시만 딱 머물러줘 다 됐어요 하하 아 ango 개진다 같은 목소리죠 내가 것 때린 사람은 경찰이 되었어요 막은 놈은 존나게 또 맞지 비영신 새끼들 갯자리에 앉은 친구가 지우개를 주워줬다. 가슴골이 부연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반찬을 삼아 했다. 미친놈. 아 진짜 미친놈도 존나맞네. 다음. 다리에 멍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 혹시 뒤치기 좋아하세요? 다음. 다음. 크게 해서 틀어줘. 크게 해서. 안 들려. 잘. 다음. 다음. 아 이거 만원 드릴게요. 이거. 이거 만원 드릴게요. 다음. 아 씨발 꺼야 되는데 이거 자꾸 재생 지켜버렸네. 다음. 때린 사람은 경찰이 됐어요. 그만 하라고 하나도. 아 존나 어설퍼 목소리가. 연기를 하려면 발상이 돼야 돼. 때린 사람은 경찰이 됐어요. 이렇게 해야지. 뭐야 그게. 응. 이럴 줄 알았어. 역시 1배만 존나맞고. 상금도 딱히 주례도 없고. 유튜브 올려가지고 조이스나 야무지게 빨아야겠다. 정답. 다음. 우와 씨발 내꺼 나온다. 헤헤. 씨발 일조꺼 당했다. 보이스루프를 올린 잼민이. 헤헤. 헤헤. 내꺼 나온다. 어이. 일조꺼 당했네. 우와 씨발. 내꺼 나온다. 헤헤. 씨발 일조꺼 당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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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귀엽네. 헤헤. 더 들었구요 이거. 아 이 창피해. 하지마.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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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폭력은 눈에 띄는 상초를 남기지 않지만. 신체적 학대만큼 잔인하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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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나? 아니야 아직 안 됐어 한 번만 더 찍어보자 자 앞에 봐 오빠? 앞에 봐 와 진짜 앞에 봐봐 그렇지 세상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쁘게 웃어봐 눈 떠야지 눈 떠 자 이번엔 다른 표정도 지어봐 난 나 삐졌어 해봐 이렇게 째려보면서 하면 하면 째려봐봐 째려보고 있잖아 째려보고 있어 볼도 빵빵하게 해줘 이렇게 삐진 사람처럼 이미 빵빵해 아니야 아니야 빵빵해 아 빨리해 지금 딱 삐진 거 같잖아 딱 보이잖아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 셋 됐다 됐어? 응 뽀뽀샷 하나만 찍을까? 뽀뽀샷 야 이 씨 발련아 그만해라 이 X같은 년아 힘들다고 씨 발련아 아 나 옷 이쁘게 입었잖아 뭐 봐 아이고 가리지 말라고 아 나 진짜 가리면 안 돼 오빠 아 가리지 마 인정하죠? 찐텐으로 용란할 만하지? 이 씨앗 아름이랑 어디만 갔다 하면 사진을 ㅈㄴ 찍어 200장을 찍어 그 중엔 내장을 건져 다음 멕시코의 수도는? 최고! 최고 비슷한 물 비슷한 물 이야 정답은 ㅅㅂ놈 꺼져 자 그다음 지애씨 멕시코의 수도? 네 아 너 알은 몰라 몰라 철거 철거 네덜란드 무슨 소리 하는거야 비오신 다음 야 진짜 방송 ㅈㄴ 어려워 했는데 제가 배무선도 못 받고 진짜 ㅈㄴ 다 진짜 다음 다음 죄송한데 팬티 안 입고 전 팬티 안 입어요 죄송한데 안녕하십니까 락실 이근데요 그만해라 락실 좀 그놈의 락실 좀 그만해 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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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초만 삼초만 생각해봐 병신 한참윤태원씨 검사결과 나왔는데요 음경암입니다 네? 앞으로는 어디서 암드립이야 미친새끼야 말이 시가 된다 무슨 음경암이야 섹스를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섹스를 뭘 자제해 다음 호호호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G19대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아까 이근데이님이 코트씨와 KCX 아마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쓰리시험 가능하겠습니까 아 아 저 아 이게 무슨 무슨 코드인데 이게 얘들아 이거 하지마 니네 진짜 고소당하면 어떡할라 그래 난 책임 못 져줍니다 자 마라도나 사망이 왜 자꾸 올라가 다음 어이 누나야 누나야 지금이 몇시야 얼굴 죽었다 대기 다음 너 죽어 진짜 모스부어 다음 노무현 파크네 에이 김대중 김부성 다음 하 하 하 하 블랙 새똥 새 다음 다음 어 호빵이네 후 후 후 오 봐라 휘파람을 불어라 오 봐라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us 다음 에헴 똘똘이는요 네 여기 말랑이를 살짝 툭 눌러주면요 이렇게 쏙 하고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딱 대면 쏙 하고 들어가요 애비가 누구야? 하지마이 내가 올린 거 재밌겠지? 기대된다 채팅창 봐야겠다 왜 노잼이 올라오지? 코트님 제가 소주를 만드는 대기업 회장인데 한번 웃어주시면 제가 무인도를 나가서 마지막 새 거취 한번 더 갈게요 225개에서 289개 60개가 올라갔다고? 이 씨발놈들아 그만 올려 이것까지만 딱 보고 빨리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미친놈들 존나 많이 올리지 뭐야 60몇 개를 올렸네 잠깐만요 다음 고트야 내가 요새 푹 빠진 노래가 하나 있다 그거를 한번 불러볼게 해보세요 쌈초만 생각해도 알텐데 당신 말고 딴 사람 없다는 거 쌈초만 생각해도 알텐데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병맛입니다 다음 아니 형님들 소주도 안 해가지고 고트 이 새끼가 너무 깜쳐가지고 제가 한번 따먹어가지고 뭔 소리야 소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뭔 소리야 뭐 이리 온나 개새끼야 나 개새끼야 나 이리 온나 개새끼야 나 개새끼야 아니 씨발 뭔데 이거 아니 왜 자꾸 개이물로 가냐고 오늘 이상하네 애들이 무슨 성도착증 환자들도 아니고 아니 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은 거야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왜 날 왜 따먹냐고 족구가 다음 항자춤 코트 다음 아니 씨 아이 미친놈들 존나 많네 진짜로 잠시만요 뭐야 오케이 새로고침 아싸리 로그인을 해놨으니까 여기다 절치선 그을게 딱 절치선 그을 그는 딱 거기까지만 이제 그만 올려 얘들아 등록 절치선 등록했다 여기까지만 본다 이제 더이상은 하지마 자 가자 음 아까 닉네임이 뭐였더라 항자춤 코트다 우리 엄마 빼고 스스로 때리기 다음 다음 음 코트 이 씨발 새끼 자꾸 진짜 있다고 하면서 그 여자 진동 소리만 존나 반복해서 하나둑 thought 안녕하십니까 이것들 락즐 읽은 데이 입니다 오늘 영상에 앞서 이 영상은 위로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광고할 제품을 제가 앞서 말씀드릴 여자들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이발기죠 이발기입니다 이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새끼 웃겨 이 새끼 존나 웃겨 뭔가 총상금님 아까 2만원 드렸잖아요 4만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총상금을 님 재밌어요 님은 다음 다음 그.. 그.. 그..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태훈군 나에게.. 다음 다음 츄츄 쯄 추 펌펌 추 보 그것 unter 병신 베크 아니야? 베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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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개 교육생 일단 앉아 일배라는 게 아무리 재미있고 또 하고 싶어도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많이 좋아하는 거 교관 알고 있으니까 일간 베스트 빨랩 아깝더라도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에 부끄러웠던 순간들 깊이 깊이 되새깁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로키빌러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씨.. 로 할 말 있습니까 니 뭐 했 놈이야 놈이야 흠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니야요 더 이상 해명은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예전에 그 절하대 그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어 뭐 했노 니 뭐 했노 밥 먹었노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일배가 아니다 진짜 일배는 말 끝마다 노무현을 붙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거 따라하다 그런 거야 아 엄마 왜 아 친구랑 전화하고 있었어 어 아 진짜 친구랑 전화하고 있었다니까 누구냐고 아 코 아 태훈이 태훈이 어 윤태훈이라고 있어 병신 아 이 더러운 새끼 으흠 코트 작전 시절 장기자랑? 일본어 아니야 이거? 다음 여자들이 극장 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디 최신 영화를 보려고 그래? 너무 여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땐 여자들이 영화 볼 수 있는 거는 명잘날 특선영화 하면 전 뒤집으면서 겨우 겪는 진로 성형 옆모습이라 봤어 여기까지만 봤어 여기까지 그러다가 남자가 야 시름 틀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시름 틀겠습니다 하고 이 본 걸로 하고 이만기 나오는 그런 걸 보고 그랬지 그렇게 극장 가고 싶다고 해서 데려가 줬으면 아무거나 볼 것이지 뭐? 3D? 3D? 어디 건방지게 여자가 영화를 입체적으로 보려고 그래? 나 때는 여자가 입체적으로 보는 건 소가 송아지 날 때 그 앞에 앉아서 보는 게 그게 3D였어 극장 얘기하는데 왜 소 얘기라고 해서 갑자기 여자 편들어 여자 편들고는 아닙니다 여자 편들고 있잖아 이런 놈들이 꼭 영화 끝날 때까지 여자친구 머리 기댈 수 있게 지 어깨 대줄 놈이야 아니 당연히 여자친구 내 어깨 이렇게 대줄 수 있죠 뭐? 에라 야 이때가 진짜 개콘 진짜 재밌었는데 시대를 앞서간 개그였어 이게 어찌보면 지금 같은 불편한 시대에 저런 개그가 나올까? 그립다 개콘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는데 엑엑 아 저때 개그콘서트가 진짜 리즈 시절이었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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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발 뭔가 비누로 얼굴 칠하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원형 이 기둥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뭔가 젤 같은 거 발라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소리 같은데 뭔가 굴곡이 느껴지는데 아이 씨발 이 새끼 집에 오나오리꾸만 아이 더러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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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는 소리 들려준 것 같아 아 이 소리가 그 소리지 뭔 소리야 아우 더러워 아우 더러워 개새끼야 다음 다음 아니 소리가 이상하잖아 봐봐 들어봐 공기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누가 비누로 얼굴 칠하는데 공기 빠지는 소리가 들리냐 잠깐만 근데 이게 만약에 여자면 다음 다음 네 코트 알은 평소 대화 오빠 밥 먹었어? 밥 먹을까? 야 이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이 씨발 년아 남다란 년아 씨발 년아 아니 야 아니 야 집에 cctv 있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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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잡답해 이 씨발 화박지 아 다음 어이 오마이와 나이 무로다 뭐야 나는 대한민국에 급없는데 뭐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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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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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뭘 안 돼 그니까 다음 이 노래 존나 좋더라 노래 존나 좋더라 노랜가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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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리 와봐 헤헤헤 나 코트방송 나갔다 이거 봐봐 네 다음 아 이 사람 존나 웃기네 이 사람 2만원 줄게요 아까부터 웃겼던게 너무 많았어 이 사람 재밌어 뭔가 잼민이 형대를 존나 찰지게 잘된다 그래야되나 얘들아 이리 와봐 헤헤헤 나 코트방송 나갔다 아까부터 이거 봐봐 네 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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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음 안녕하십니까 이건대입니다 무스아트 특별과정 레이디잖아 처음이잖아 다음 9시 뉴스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코트씨가 우리 코트씨가 임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재미없어 병신같은 새끼 대단해 이야 진짜 마지막 절취선 사스케 사스케 각이보신노 지우취 나 생강 나루토 아마테라스 지도리 지도리 ... 순 크 bathroom Enterprise 와하 빠 fm ү 스누 몬 퍽 보고 있는 상상을 하면 내가 아빠라도 사스케! 가기 보신 너 지치 뭐래 나 생각 나루토 크크크크크 아마테라스 치돌이 아 이 병신새끼 아 이 새끼 2만원 줄게 아 존나 찐따들 너무 많다 내 방송에 진짜로 아 얘들아 나는 나루토랑 사스케도 안 봤어 다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다름이야 다음 다음 인생 최저업적으로 코트를 웃겼다 앞으로도 이걸 맨날 할거다 난 코트가 좋다 다음 LSPD 스톱드카 산 sj 에솔 아니 저 시 브레이 지금 뭐라 했냐 앗 후장 ski 이 개 새끼가 rpc 좀 준비해라 쒆 됨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 오늘따라 코트 마음 이해가 갑니다 뭐 싯비르 러닝뉴스 러닝뉴스